독일어 첫걸음 영어와 자꾸 비교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언어에는 하나도 없고 독일어에만 유독 있는 그 요소가 바로 격이고요 이 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격이 무엇이냐 사실은 그 격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 하면 격이란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격이란 하나의 명사가 명사가 문장에서 뭐로 쓰였어? 를 묻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 명사가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데 라는 질문인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라고 했어요 나라는 명사는 사실 문장에서 네 가지 종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나 하면요 나는 이라고 쓰일 수도 있죠 나를 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나의 나에게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 그러면 네 가지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뭐라 그럴까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없다고 왜냐하면 뭔가 없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나라는 명사가 문장에서 쓰이려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독일어의 특징, 한국어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을 뭐라고 하냐면 주격이라고 하고요 나의 하면 소유격 나에게 하면 간접목적격 이 간접목적격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목적격도 있다는 얘기겠죠 나를 해버리면 이게 그냥 목적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땐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라는 명사를 네 가지로 나누는 게 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격이라고 부르냐 이거 보세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간접목적 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게 격인 거죠 그런데요 이 독일어를 배우는 독일어 교실에서는요 이 격을 주격, 소유격, 간접목적격, 직접목적격 이렇게 해서 부르지 않고 좀 더 추격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1격, 2격, 3격, 4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어를 배울 때 여러분이 독일어를 저한테만 배울 것도 아니고 그렇죠? 통일되는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격은 1격이라고 부를 거고요 앞으로 소유격은 2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간접목적격은 3격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냥 4격하면 목적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 1, 2, 3, 4격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격은 무슨 격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1격입니다 주어 없이 문장 없다 그렇죠? 그래서 1격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4격이 쓰입니다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1격이 4격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4격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2격과 3격도 꽤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격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 말고요 이번에는 감자 감자를 왜요? 감자도 명사잖아 그렇죠? 감자 네가 명사야? 그러면 너는 내 중에 한 가지로 쓰였겠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가 주어로 쓰이면 당연히 감자는 이렇게 되겠죠 감자에게 감자를 이렇게 4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당연히 1, 2, 3, 4격이죠 이렇게 됩니다 감자도 1, 2, 3, 4격이 있다 그렇죠? 나도 1, 2, 3, 4격이 있다 모든 명사는 1격부터 4격까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모든 명사는 이딴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모든 명사는 하면서 말했던 게 이 바로 앞단원에도 있었어 앞단원에 제가 뭐라고 하면 모든 명사는 남성형과 중성팀과 여성팀과 있고 또 복수는 그 형태가 따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입니다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우리 교제에서는요 매우 친절하게 남성은 파랑 여성은 빨강 물론 이렇게 그 색깔로 성을 규정 짓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한마디로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편하게 딱 보시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파랑 남성 해놓으면 좋지 그리고 굳이 뭐 빨강이 남성 이제부터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랑이 남성, 빨강이 여성, 노랑이 중성입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복수 복수는 남성, 여성, 중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성을 무관하고 쓴다 성과 무관하게 쓴다는 의미로 그냥 회색을 처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곱하기 이거 X표 아닙니다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다시 말해서 4 곱하기 그 다음 뭡니까? 사격입니다 1, 2, 3, 4격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옵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 1격, 남성 1격, 남성 4격, 남성 4격, 여성 1격, 여성 1격, 여성 3격, 여성 4격 이게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합이 몇 개? 4, 4, 16, 16개 16개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16개의 형태에 뭐가 존재하냐면 관사가 그렇게 존재합니다 정관사도 그렇게 존재하고 부정관사도 거기에 준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형용사 수식을 하는 형용사도 거기에 준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개의 경우의 수는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네모 상자로 4, 4, 16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격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 무슨 격인지 아시죠? 당연히 당연히 나는은 1격 그리고 얘는 뭡니까? 대놓고 를 해놨는데 뭐 이거는 4격입니다 나는 경찰이야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나는 경찰이야 자 이게 이퀄 관계죠 이히빈입니다 빈, 빈은 똑같다는 뜻이죠 1격과 똑같은 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4격? 그럴 순 없죠 1격과 똑같은 건 1격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도 1격 경찰도 1격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저 차를 훔치자 를 대놓고 를 나왔으니까 얘는 뭡니까? 4격입니다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차? 저 차? 이렇게 얘기했어 이 문장 내에서 이 차는 몇 격인지 나와있지 않은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차를 차가 차는 차의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차라고만 했을 뿐이야 저는 다른 말이고요 그냥 차라고만 했을 뿐이야 그럼 얘는 아직 몇 격인지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격이 정해진다는 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 아직 역할이 뭐라고 정해져있지 않은 애기야 얘는 하지만 얘는 몇 격이다? 4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맥상 4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차를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저 차를 훔치다 그랬더니 B가 저 차가 뭐야 이거 이거 바보죠 바보 문맥이 이루어지지 않죠 1격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4격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격에 대해서 다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독일어를 시작한 우리 학생분들의 95%가 격에서 접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격을 배우고 나서 4,4,16의 이론을 배우고 나서 이쯤에서 독일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95%입니다 바로 포기하는 건 아니죠 좀 해보다가 아 이거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까지 외워야 돼 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에 이 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외워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여러분이 특히 무엇이 뭔가 이상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워하고 누구나 포기하는 과정이 이 격입니다 왜? 외울 게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그리고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이 16개의 형태를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 16개의 틀이 계속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도 사람들이에요 그 16개의 틀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쓰진 않습니다 하나 외워놓으면 그게 거의 한 5%, 10%만 바꿔가면서 여러 개인 척하지 사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짚고 뭐랄까요? 이겨내고 넘어가셔야 하는 과정이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정을 넘어서서 독일어에 좀 더 접근을 나오고 정복하게 된다면 그 5%의 사람 안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독일어를 추가로 배워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